제가 그 보통 이제 어프로치 할 때 보면 많이들 질문을 하세요. 어떻게 하면은 거리 조절을 좀 할 수 있어요. 스윙 크기로 저 조절을 하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셋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백스윙을 들었다가 놓는 느낌이 되면 백은 크지만 포워드, 우리가 팔로우 나가는 쪽은 되게 짧아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컨택만 하기 때문에 미스 샷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그 리듬을 좀 가져갈 때 반동을 주잖아요. 반동을 주면서 어프로치 샷을 하다 보면 몸의 움직임도 미리 찾아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스윙을 할 때 이 짧은 거리 조절하기 위해서 스윙 크기를 만들기 위해서도 몸의 회전은 분명히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거리 조절을 하기 위해서 꼭 두 번째로 필요한 거는 이 반동을 좀 이용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스윙 아크를 만드는 건 좋지만 어떻게 만드느냐? 이 반동으로 스윙 아크를 조절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목표 방향으로 헤드를 밀어놓고 난 다음에 백스윙을 올리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하셨던 분들은 처음에 이걸 하시는 분들은 짧게 해서 스윙을 올리시다 보면 상당히 이게 대칭이 안 돼요. 똑같이 대칭이 되려면 밀어놓고 올라가는 느낌. 그래서 지금 한 25m의 어프로치를 할 때 보면 연습 스윙할 때 밀어놓고 올라가고 떨어뜨리는 이 연습 스윙을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그 느낌을 똑같이 살리신 상태에서 어프로치를 하시면은 거리 조절하기 훨씬 편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게 어떤 임팩트 때 힘을 더 가한 게 아니라 연습 스윙 때만 잘 만들어 놓으면 연습 스윙만 잘 만들어 놓고 그대로 그냥 셋업이 들어가서 물론 긴장이 되실 수 있겠지만 같은 리듬을 생각해서 어프로치를 보낸다라고 생각하면 거리 조절은 좀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정확히 25m 갔어요. 네. 근데 이게 여러분들 스윙 아크에 대한 힘의 원리나 리듬 이런 것들만 잘 익힌다라고 생각하시면 분명히 올라간 만큼만 떨어지면은 그만큼의 힘 전달이 되기 때문에 거리는 일정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보내는 방향과 올라가는 방향 이게 스윙 아크가 똑같으셔야 돼요. 이게 어떤 분들은 크게 가져가셨다가 빨리 가져가시려고 하면 공이 도망갈 수밖에 없고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저도 연습 스윙을 정확하게 할 때 보면 크게 거리를 맞춰놓고 난 다음에 가까운 거리에서 어프로치를 해야지만 거리감이 정확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동작을 조금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는 스탠스가 커지고 더 크게 팔로우스로부터 먼저 만들어 놓고 포워드부터 만들어 놓고 연습을 하게 되면 50이든 제가 봤을 때는 70이든 80이든 점점 올라가는 거리도 쉽게 만들어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반동을 좀 이용해서 치실 때 그냥 막연하게 타겟 쪽으로 밀어놓고 똑같은 스윙을 만들어라 그러면 너무 이제 이게 좀 생소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연습 스윙을 하실 때 보면 우리가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하면 많이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백스윙 올라갔다 이게 감속이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25m 어프로치를 하실 때는 포워드로 만들어 놓고 보내는 연습도 좋지만 약간의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그 바이킹 있잖아요. 제가 그 어프로치는 항상 같은 힘 같은 리듬으로 해야 되는데 올라갔다가 갑자기 리듬이 끊기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너무 확 빨라지거나 그러면은 이게 미스샷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그냥 이거를 밀어놓으면 같은 패턴으로 같이 움직이잖아요. 지금 헤드가. 헤드가 같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몸의 중심. 그래서 제가 볼의 위치는 오늘 아주 심플하게 설명드리는 거는 왼발에 놔야 된다 오른발에 놔야 된다 전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몸의 가운데 중심을 잡아놓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앞뒤로 이렇게 교차를 좀 해놓으면 보통 어프로치 미스 나오시는 분도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 크게 들었다가 놓는 경우 아니면 짧게 했다가 미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 앞뒤로 교차를 시켜놓고 클럽이 지금 올라갈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리에서만 치고 몸에 움직임이 많이 없죠. 이렇게 제자리에서만 회전을 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프로치를 했을 때도 올라가서 같은 느낌으로 같이 회전만 만들어내면 거리감은 조금 더 쉽게 더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제가 한 개만 더 보여드릴게요. 앞뒤 교차를 하게 되면 중심이 저희가 딱 가운데 몰리게 돼 있어요. 그럼 어프로치 연습을 하실 때 앞뒤 교차를 해놓고 여기서는 회전, 회전. 같은 리듬으로만 회전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을 치실 때 이 어프로치 거리감을 맞추실 때 모든 클럽이 마찬가지지만 컨택이 정확하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몸 자체가 많이 움직이게 되면 거리 조절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퍼터도 마찬가지고 어프로치도 마찬가지고 드라이버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앞뒤 교차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백스윙이 올라가서 이 템포가 빨라지는 게 아니라 같은 템포 몸만 이렇게 도는 템포 있죠. 이런 이미지만 가져가셔도 거리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